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고졸 검정고시 도덕 2차 기출문제 해설풀이를 맡은 김석선생입니다. 강의에서도 보셨죠? 강의도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봐주시고 2020년 기출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해볼텐데 문제는 25문제고요. 문제는 아니도록 평이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쉬운 문제들은 후딱딱딱딱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1번입니다. 다음 중 응용윤리 분야에서 다루는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응용윤리라는 표현은 안 써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 시험에서는 실천륜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생명윤리는 자살, 안락사 이거 추가하면 뇌사나 자살, 안락사, 뇌사,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라든가 등등등등등등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문제, 전략문제나 핵문제는 문화윤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이입니다. 환경윤리는 오전충 파괴나 기후변화 얘기하는 거 맞고요. 사회윤리는 공정한 분배나 처벌의 문제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 문제가 되겠죠. 2번 문제를 보시죠. 덕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거. 여기 보세요. 덕윤리라고 나오면 포커스를 어디다 잡으셔야 되냐면 얘는 목적이 훌륭한 그 전에, 덕윤리 전에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아이들이 훌륭한 행동, 올바른 행동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면 이 덕윤리는 포커스가 올바른 사람을 만드냐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유덕한 성품 이런 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 유덕한 성품을 강조한다 있죠. 그 다음에, 훌륭하다, 올바르다라는 것의 기준은 올바름의 기준은, 올바름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름.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공리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억디귿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3번. 다음 중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에 입각하여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느낀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은 싱어, 피터 싱어. 이거 환경윤리에서도 나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피터 싱어가 쓴 책 이름 책 이름,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씁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답은 1번, 공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이거는 칸트의 보편성 정식 혹은 보편성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편성 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칸트니까 의무론적인 성격이고요. 정언명력의 형식으로 제시되고요. 칸트에 의해 제시된 조석법 제의니까 맞죠. 상황과 관계와 상황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건 이거는 더귤리 같은 아이들이 관계와 상황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세 개는 이 세 개는 칸트의 이야기고요. 더귤리나 상황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이거는 더귤리나 여러분이 교과서에서는 살짝 뒤쪽으로 거의 빠져있는 내용인데 배려윤리 같은 것들이 이런 관계와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윤리로 필요합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5번입니다. 그림의 기억에 들어가야 할 요소 스탠버그의 사랑의 3요소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말만 빼면 되죠. 사랑의 요소에 집착을 너무 안 될 거고 편견 말도 안 되고 무관심 사랑하는데 무관심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지 그럼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만나봐요. 물고 빨고 난리나지. 손자 손녀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 장난 아니에요. 저희 장애인어른 장모님 저희 아버니 어머니도 우리 아들들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랑 만나면 딱히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저희 장모님 장애인어른도 사위랑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고서 그냥 모든 대화의 중심이 아이예요. 삶의 중심이 그냥 아이로 맞춰지시던데 이런 겁니다. 무관심은 말이 안 되죠. 답은 4번 친밀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요소니까요. 사랑의 요소니까. 사랑의 요소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부패. 부패의 문제점. 보기에서 고른 거. 당연하겠지만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약화되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죠. 누구는 이 부정부패의 문제가 부정부패의 문제점은 사실은 공정성이 날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못 벌 수는 있어요. 내가 돈을 못 벌고 예를 들면 낮은 지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낮은 지위에 있거나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만약에 공정한 경쟁의 결과면 사실 할 말 없죠. 누구나 다 널심히 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 결과 내가 잘못한 거야. 할 말 없지. 그럼 공정한 게임의 결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 이러면 사람이 아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근데 국가의 신인도를 하락시키죠. 국가가 막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 저라도 거기서 사업 안 합니다.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뭐만 하려고 그러면 뭐 뇌물 줘야 되고 뭐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정치권에 눈치 봐야 되고 안 하죠. 나라도 안 하겠다. 자 빠지는 건 얘는 아니죠. 정의사회의 시련은 부패의 문제점이 아니니까 기역 디귿 리을 예.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 나오면 좋죠. 이거는 거의 도덕문제라기보다는 국어문제에 가까운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짝지은 거 자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건 천인합일의 경지죠. 천인합일의 경지. 네. 답은 벌써 나왔네요. 불교에서는 무주 만물이 연기 자 인연이죠. 인연 연기의 원리에 따라 네. 생겨난다고 봤습니다. 자비는 그 연기의 원리를 깨달으면 연기의 원리를 깨달으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그런 인연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이제 자비의 마음이죠. 자 이거는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답은 4번.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 나 가와 나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다. 이걸 우리는 심미주의라고 하죠. 그죠? 예술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지인 도덕적 가치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도덕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심미주의 나는 도덕주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예방주의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겁니다.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9번 문제 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배의 기준. 자 분배의 기준. 여러분 분배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업적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필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절대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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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분배하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구성권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 이거 뭐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절대평등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되고 절대평등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과 기익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답은 4번이 되겠죠. 희생은 분배기준으로 있지 않고요. 시간에 따른 분배도 역시 실제로 분배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분배기준에 있는 건 업적과 절대적평등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배기준은 1, 2, 3 이 세 가지입니다. 업적 절대적평등까지 해서 4개 자 답은 보니까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시죠. 짠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어려워요. 오랜 타국 생활로 인해 여기서 보시면 민족의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제대로 찾으면 민족 정체성만 제대로 찾으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확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아마 4번쯤 되겠죠. 그러니까 참정권을 제한하면 점점점점 멀어지겠지. 국적 취득 자급 그것도 제한하는 것도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거주국의 문화에 흡수되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언어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4번 같은 게 답이 되겠습니다. 짠 다음 문제 볼게요. 누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판서하면 이게 싹 지워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는 그런 장비 있거든요. 물론 거의 안 쓰지만. 자 11번 다음 중 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관용은 무제한으로 베풀어야 한다. 무슨 소리 할 거예요. 관용은 무제한이 아니죠. 여러분 관용은 예를 들면 보편윤리의 베이스에서 네 뭐 나와 남이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거 이게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코에 귀에 피어싱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누군가의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그건 그냥 아 그래 그 사람들은 좀 특이한 거지 라고 봐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몸을 학대해 전족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어쩌저쩌 이런 것들이 보편윤리라고 볼 수가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무제한은 아닙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관용은 안 돼요. 테러 같은 거를 관용이라고 관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맞고요.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은 적용되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12번 볼까요? 아 그러니까 답은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정보 이해 미 표현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오른 것 정보 이해 미 표현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오른 것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 및 창조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창조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존중 책임 회학 금지 원칙 이게 스피노 스피노 정의의 4원칙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난으로 공유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안되죠. 다운받아도 사실 안되지.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이 있으면 그걸 제공 해야죠.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12번이고요. 네 지우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발음이 꼬일까요? 13번 그림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철학자 원래 이게 흑백 반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진이 깜짝 놀랐고 이 사람은 롤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롤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지의 메일이라든가 원초적 입장 혹은 원초적 상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롤스임을 알 수 있죠. 참고로 밀은 그 공리주의자 공리주의에서 언급되는 밀이고 레거는 환경윤리에서 동물중심주의 사상과 얘기하고 나딩스는 배려윤리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롤스는 우리 검정권치 도덕에서 롤스를 모르면 못해요. 칸트하고 롤스 모르면 검정권치 도덕 파트는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진짜로 중요해요. 자 뿅 14번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내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내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이거를 로나스는 생태학적 정원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태학적 정원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는 우리가 로나스가 나왔으면 사실 다비드의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스는 책임윤리죠. 요나스는 책임윤리 워낙 유명한 거라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책임윤리예요. 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토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에 들어갈 토론의 주제. 자 인정 여부 미 찬반 토론인데 예를 들면 어 네 대나와 뇌줄기의 기능이 상실하면 살아있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인공장치를 이용해도 심장이 박동이 지속됨으로 죽음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어떤 걸 죽음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 뭐가 멈춰야 심장이 멈춰야 죽음이다. 심정지설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뇌가 죽으면 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거는 죽음이다 라고 보는 뇌사설 얘기하고 있죠. 답은 지금 여기서 이거는 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16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평화의 짐이 정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고 경제협력 자 여기 사실은 이거 보시면 딱 알아야 돼요. 경제협력 비용 대북지원 비용 이거 평화비용 이죠. 전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이 되기 전에 평화상태를 만들기 위한 비용 통일이 되기 전에 앞으로 전쟁을 안 하고 평화상태가 되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평화비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과시비용 말도 안 되네요. 여기 1번하고 2번은 들어본 적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고르시면 여러분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쟁 비용은 네 전쟁 비용은 아니죠. 애초에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윤리에 해당하는 거 고령화 사회라는 건 원래 이제 지리 쪽 표현으로 가면 지리 쪽 표현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어갈 때 정확히는 7에서 14%까지요. 7에서 14%의 인구까지가 나올 때 이거를 고령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해당하는 가족 문제 예 일단은 가족 문 문제점이니까요. 노인 공경의 정신이 약화되는 거고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화되는 거죠. 대가족 형태가 가족이 늘어난다? 이거는 뭐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라 네 이상하네요. 답은 기형 디윗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이런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다음 중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당연히 세습 경영은 적절하지 않죠. 여러분 기업은 기업가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처음에는 당연히 그 기업 바꿔줘. 개인의 계산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식회사 같은 게 돼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팔면 기업의 소유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회사 원래 맨 처음에 내가 만드는 회사지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다 팔았어요. 전체 주식의 3%만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 회사의 소유권의 3%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을 세습 경영한다? 이건 기업가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물려받을 아들이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해.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러면 그건 세습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그냥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표에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시민불복종에 대해 정당화 조건을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저항해야 되죠. 예스 비폭력적인 방법 예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 이건 노죠. 그러니까 예스 예스 노니까 답은 A가 되겠네요.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은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예를 들면 테러를 가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민불복종의 방법이 아니죠. 특히나 아주 간단한 게 폭력적인 수단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폭력적인 수단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윤리적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의 합리성 딱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이거는 하버마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담론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버마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담론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당연히 답은 1번 담론윤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짠 21번입니다. 다음 중 다음 중 기억의 공통으로 돌아간 말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띠리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니? 이건 죽음이죠. 죽음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은 병염하지 못했고 죽음 상태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더 살아있으면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 이거 죽음인데요. 자 에피코러스는 에피코러스는 자 얘는 공리주의의 선백격인 애들이에요. 쾌락주의고요. 여러분 쾌락주의는 필연적으로 경험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쾌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경험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쾌락주의 경험주의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뭐하지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모르잖아. 모르는데 왜 쫄아. 쫄지마.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죽음을 경험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에피코러스는 죽음에 대해서 에피코러스는 유물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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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사라져요.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경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죽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으니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아예 느낄 경험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으니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죽음을 뭐 할 필요가 없다? 쫄 필요 없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답은 3번 죽음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유명한 표현이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22번입니다. 자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 정의의 종류래요.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부담하는 거 국가가 법 집행을 통해 부정의를 바로잡는 거 우리는 이거를 얘를 교정적 정의라고 하죠. 법의 집행을 통해서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는 거 교정적 정의라고 하고요.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거 이거는 분배적 정의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네. 뭐 나머지는 쓸 때 절차적 정의는 나중에 롤스 노징계에서 나오는 거죠. 과정이 정의 절차적 정의만 잠깐 얘기를 하면 과정이 뭐 하면 정의로우면 결과도 뭐하다 정의롭다. 이게 절차적 정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3번 다음 내용과 다음 내용과 관련 깊은 거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베이컨, 데카르트 등 이건 인간중심주의죠. 사실 뭘 보면 아셔야 되냐면 베이컨, 데카르트 딱 나오는 거 아하 도덕에서 베이컨, 데카르트 나오는 거는 환경윤리밖에 없고요. 환경윤리 중에서도 인간중심주의 밖에 없어요. 베이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복지향적 자연관 자연을 정복하여 노예로 만들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분법적 세계관 있죠. 인간과 자의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24번 청렴은 본래 직무로 만든 모든 선의 원천이 됐고 중요한 건 목민심서 짠! 이거 다산정약용공선생이죠. 워낙 유명한 책이라 워낙 유명한 책이라 목민심서가 누구 책인지 정도는 우리 상식선에서 합시다. 상식선에서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레오폴트가 주장했다. 대지윤리죠. 레오폴트는 생태중심주의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대지윤리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환경윤리가 꽤 어려운 내용에서 내용 파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도덕 파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경윤리나 사회윤리 같은 경우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 공부하실 때 그걸 참고를 많이 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2020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맡았던 김법선생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